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놓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이따금 우리 편 무조건 무죄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그런 법관들을 지켜볼 때마다 보통 사람들은 정말 불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경수 재판입니다. 건전한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일명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현 경남지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 일명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 친노 친문파워브로그이자 경제적 진화모임 일명 경공모의 대표인 김동은 씨 필명이 드루킹입니다. 드루킹을 비롯한 경몽보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공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그런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그런 사건입니다. 2018년 8월 27일 날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1억회 가운데서 8840만 회를 김경수 현 경남지사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임하였습니다. 이때 김경수 씨는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9년 1월 3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고 진역 2년의 실행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경수 씨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진장 고생을 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진역 2년의 실행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진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급 심형이 확정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년 3월 19일 서울고법 행사 2부 재판장 참문호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로 보이고 있다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김경수 측 변호인입니다. 지금이라도 재판 기피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하기 이전에 기피 신청을 직접 건료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재판 진행에 부담을 느끼겠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2년도 2월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고 바뀐 재판부는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재판이 석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7월 20일 날 서울고법 행사 2부 재판장 함상훈은 특검 측에 118만 건 댓글의 성격을 모두 가리라고 요구하면서 김지사 변호인 측의 요구를 정격 수용하기에 이릅니다. 188만 건이나 되는 댓글을 전수하라 조사를 하라는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선거재판은 통상 신급별로 6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1심은 6개월 내에 선거됐지만 지난 3월에 시작된 2심은 무려 17개월 가까이 계속 중입니다. 정거조사는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1심 재판부가 사실상 중간 결론을 낸 상태에서 새 재판부가 심리가 끝나는 시점에 전면 정거조사를 다시 명령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미적미적거리면서 재판부가 시간을 끌려주고 임기를 마치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다는 저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야무야 한쪽으로 이번 사건을 끌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에 정말 많은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특별한 일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이 재판 과정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입니다.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관련 사건들의 담당 판사들은 좀 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그런 판사의 결기와 기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정말 한국 사회에서 상권분립이 와해되는 그런 징후가 너무나 농후하구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꽤 많을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tv입니다. 여러분 방문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16일 날 방송됐던 고강도 부동산 대책 결국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란 것을 보시고 연 분옥님이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정권이 출범하고 하고 있는 것은 어디서 세금을 더 뜯을 것인가 이런 국립뿐입니다. 정세 왕국 만만세입니다. 그 돈을 다 뭘 할까요? 다른 나라는 세계적인 경제난국에 감세를 하는 판국에 우리만 이렇게 징벌적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가라앉을 때는 민간의 소비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로 세금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정석이고 이론적으로도 그것이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금을 굳어서 나라가 돈을 쓸 때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자신의 의지도 돈을 쓸 때는 이른바 효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성수효과라고 하죠. 100원을 썼을 때 얼마만큼 더 많이 생산되느냐 100플러스 얼마냐 100마이너스 얼마냐를 따지기 때문에 결국은 성수효과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민간에게 더 많은 그런 재원을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경제원론이 가르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민간 손으로부터 뺏어다가 정부의 손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정부의 손은 늘 자원을 더 비효율적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160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5년간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도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낭비로 끝날 겁니다. 그것을 두고 저는 삽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지난 세월 어렵게 쌓아온 것들을 얼마나 망치는가 어느 정도 망치는가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들 역시 살아야 할 세월이 긴데 그들 역시 후환을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대개 권력을 진 사람들은 단기적인 시각밖에 볼 수가 없지만 이 땅에 살아야 될 긴 세월을 생각하면 그들이 나쁜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남겼을 때 그들이 두고두고 치료해야 될 것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한 죄값도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교만함과 자만함을 좀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정책에 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 분홍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와 또 새로 출범한 영어방송 gongtv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발전시키고 또 여러 가지 타인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